나마스테 오늘은 솔랭으로 다이아 가버리기 지금 골드 1이거든요 아마 평생 하겠지? 하나 잡았고 완전 놀이던 거였어요 제가 다! 다! 헬림이 다! 땡스 다 어...블비 누가 있어 이거 어 뭐야? 꼈어 꼈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블랙비어드인 줄 몰랐어 몰랐어 친구야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핵을 써도 왜 이제 써 아니 핵을 써도 왜 이제 써 어 나갔네 왜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핵스무스 난리야 어? 치즈에서 나가버려 히즈에서 히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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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냐 히 히 까지 히즈 히즈에 히즈 더 거 하하 나갔다 나갔다 복귀하면서 핵 쏘는 거야 쟤 아 정말 실수 랭크 높으면은 어? 반면에게도 일인가? 왜.. 왜 그러는 거야 나 이해 못 해 꽉 씨쭈 이해 못 해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? 나 꽉 씨쭈 행복할 수가 없어 아 넌 자유의 몹이 아냐 오 에이 씨 SEA에서 해도 나 핵이 있는 몹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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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의 보면은 본인들이 알 거예요 아 막 조금만 핵같아도 막 진절머리가 날 때가 있어 핵만 날 거 같아 아 유비님 잘 부탁드립니다 핵 없는 매칭으로 걸리게 해주세요 첫판이었습니다 방금 첫판 핵이었습니다 첫판 핵 2일만에 랭크를 돌렸는데 첫판이 핵이었어요 유비님 이스비님 게샤 이스비님